왜 저쩌가 자기만 빨리 와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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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싸우니 보시고 어 이거 다 나가는 거 알죠? 광고 먼저 얘기할게요 저 애들 막 그만 짖어 저 애들 막 그만 짖어 소위가 막 개만젖어 은진이는 어때요? 은진이요? 응 괴롭어요 계속 그런 거 안 돼요 진짜 만져네 언니가 막 언니 근데 언니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은진이 핑계대면서 막 괴롭히다가 핑계가 아니라 은진이가 괴롭혀서 안 됐어요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해주지 못해 지훈아 아 아 아 보여줘 보여줘 보어줘 할머니한테 점프 많이 하더라구요 나이 국가대표라 갑자기 나이 국가대표라 정훈아 역시 나이 국가대표라 정훈아 내 마지막 꿈이다 그래 응 나이 국가대표라? 정훈아 빨리 싸인 응 하하하하 나이 국가대표라? 빨리 사인해야 돼 최은지다 하하하하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제발 가만히 서서 이제 네가 하면 된다 나이 국가대표라? 나이 국가대표? 어 엄청난 영광 영광입니다 나이 국가대표라 나이 국가대표 나이 국가대표 나이 국가대표 나이 국가대표 나이 국가대표